안에 들어가면 총 바꿔줄 수 있어요 비번 뭐야? 1,2,3,4 오케이 렛츠고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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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가자 레디 해야 돼요 뭔데 이게? 그냥 해보면 알아요 바로 아 이런 게임이구나 형 여기 뒤에 잠깐만 형 아직 모르게 계시네 야 나 같은 편이야? 네 같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 더 많이 쏘나 그거거든요 아 이거 인형 죽이기 뭐 이런 거구나 형 여기 뒤로 와보세요 뒤로 빨리 뒤로 와서 G 눌러서 총 던져요 어 G 눌러요 어 G 눌렀어 여기 여기 총 다 있잖아요 이거 총 낄 수 있는데 AK가 제일 좋아요 야 뭐 어떻게 끼워야 돼? 뭐 눌러야 돼? E, E 누르면 E 쭉 누르고 있으면 돼요 E를 야 죽으라 죽이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우와 대박 이거 처음엔 이렇게 좀 쉽잖아요 어 그다음에 좀 어려워져요 청기뱉기도 있고 이게 경쟁하는 거야 우와 대박이네 그다음에 그리고 팀 중요한 거게 이게 점수 많이 있다면 걔가 1등인데 1명이라도 살아야 돼요 1명이라도 살아야 돼요 지금 HP 50 방향에 있어 그게 다 떨어지면 지는 거야 야 태경이 형 불러 야 이거 해갖고 뭐 별풍 얘기하자 소소하게 그럼 진짜 재밌겠다 태경이 형 지금 아직도 설치 방송하고 있을 텐데 빨리 빨리 이리 오라고 해봐 알았어 끝나면은 네 그쵸 여러분들 이거 난사하면 안 되는 게 HP가 안 돼요 안 맞추면 못 맞추면 네 아 무적 총알에 많이 쓸 수 있는 게 좋네 그리고 총알은 여기 뒤에 여기서 이 탄창에서 2 누르면은 다시 채울 수 있어요 오 재밌네 개재밋는데 이거 할만해요 그래야 무슨 시야 장민철 전부 할게 못봐 오늘 진짜 잘하니까요 어? 저 아까 M16으로 공방에서 1등 했어요 내가 총 바꾸는 것도 몰랐어 제가 또 게임에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형 이 다음이 청기백기거든요 어 조용히 하고 잘 듣고 쏴요 어 오케이 오케이 파란색 쏴라 파란색 쏘지마라 아 청기백 그런 것도 있어? 야 넥슨이 만든 거 맞지 형이 말해서 못 들었다 나도 빨간 오리 쏘지 말고 파란 오리 쏴 빨간 오리 쏘지 말고 파란 오리 쏴 존나 개우지네 파란 오리 쏘고 빨간 오리 쏘고 빨간 오리 쏘고 청력 테스트야 뭐야 아이씨 쏘지 말고 빨간 오리 쏘지마 어 쏘지마 쏘지마 야 아주 웃기데 이거 빨간 오리랑 파란 오리 쏴 아 왜 안맞아 빨간 오리 쏘지 말고 파란 오리 쏘지마 아이 개씨 빨간 오리 쏘지 말고 파란 오리 쏘지마 뭐야 쏘지마 야 성준이 형 방송 하고 있더라 콩도에서 하는 거야? 네 옆방에 있어요 귀여우지네 총알이 없다 어우 재밌네 잘 맞네요 무증약품 발라야겠다 스테이지 시작 스테이지 시작 자 뭐야 이거 쏘면 안되나 보네 야 민찬아 저녁 먹었냐? 네 이건 쏘면 안되나보네 분해식상이에요 누구랑 직원이랑 아 진짜? 맛있냐? 어때? 아! 에? 자 먹을만해요 뭐야? 뭐야 이거 야 오늘도 이거 2시간 해야되냐? 네 아니 1시간하고 1시간은 좀 총싸움하고 그렇게 좀 어우 그러면 안되나? 어우 2시간 오케이 재밌겠네 보성이 형 까라면 까야돼요 인정 잠깐만 이거 태경이 형 깔렸나? 확인해볼게요 야 성훈이 형도 서든어택 하네 하하하하 야 일장이도 하는데? 다 하는데? 그니까 그렇게 2명 추가된건 야 다 하네 태경이 형 안하는데? 미치겠다 야 오늘 존나 개 오지네 태경이 형 아직도 까나? 어 성준이 형방 1000명 보네 와 오지네 클라스 있잖아 클라스 있네 나는 지바 30명 보는데 너 지금 30명 봐? 아니 지금 3명 보는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리얼 한 꼬방이지 여기 형 그 쏘지 말라고 뜨는거는 쏘면 안돼요 아 맛있어 아까 그 표적 나온거 있잖아요 뭐야 뭐야 총알이 갑자기 쏘져 그거 그거 쏘면 피가 20씩 깎이더라구요 아까 해보니까 아 피가 있네 이게 또 네 이게 형이랑 저랑 피 다 깎이면 게임 끝나요 그래서 협동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이씨 뭐야 엠천이 형 잘 쏘는데 둘 다 리로드 같은데 둘 다 리로드 같은데 아 새끼야 주새끼야 마타르 잘 쳐야돼 아우 아우 시발 야이씨 야이씨 에헤 기물띠 이겼죠 재밌네 재밌네 걔 우지네 걔 우지네 걔 우져 아우 배고파 하지만 참겠다 아우 내일을 위해 참는다 야 총 어디서 장전된다고? 뒤에 총알 있잖아요 공 잘 좀 쏴봐요 스테이지 클리어 스테이지 총려 야 같이하면 재밌겠다 이거 나를 네 오 태경이형 됐는데 오우 태경이 형 데려올까요? 어 같이 하자 다 냅두고? 이거? 아이C 잠깐만 형 게임 나가봐요 그러면 태경이 형 데려올게 데려와 여기가 뜬 뜬 노래한 곡 듣고있자 얘들아 우리 사랑하지 마라 형 사랑하지 마라요 하이 레디 레디 태경이 형 안에 들어가서 G 누르고 1번 무기 버리고 그 다음 2 누르고 총 전시되어 있는 곳 가서 그 AK-47 2 눌러서 끼세요 그 다음에 총알 떨어지면 옆에 탄약이 있거든요 2 누르고 있으면 돼요 왜 왜 아 성준이 형 욕만 먹어요? 왜요? 시작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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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천이 형 염천이 형 고 해요 염천이 형 고 해요 태경이 형 태경이 형 컴퓨터 개 똥컴이냐? 태경이 형 목소리 여기까지 들리네 별풍터였나보네 컴퓨터 똥컴이야? 야 내일도 이거야 민철아? 민철아 민철아 아니 얼마나 얼마나 컴이 쓰레기면 시바 앙는 너머가 이런게 다 있어 얘들아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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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 목소리 개 극협이다 여기까지 들리는데 와 우주다 야 컴퓨터 왜 이렇게 구려 ugh 주 OK 오! 드디어 시작한다. 와! 결국 나간 것 같은데? 나갔네. 와, 피시바리오에서 하나 살아. 진짜. 치앙마이 스나이퍼 포스 된다. 안 죽어. 아, 막 연사하면 안 되겠다. 안 죽어. 야! 민찬아! 자, 갑시다. 태균이랑 컴퓨터 왜 이렇게 구려? 아 뭐야, 나 피 없어. 아! 안 움직여가지고 피가 떨어졌네. 왔어? 태균이야? 어. 아! 아, 오져. 뭐야. 아니, 빨리 끝내줘봐야 스테이지 1 좀. 룸. 됐다. 피차겠지? 진짜. 아니, 뭐 컴퓨터가 어느 정도로 구린거야? 아니, 왜 로딩이 안 돼? 야, 서든어택이 안 될 정도면 말 다 한 거야, 얘들아. 캥걸은 뭐야? 캥걸은도 잡아야죠. 어, 시발? 별의별게 다 있다, 별의별게 다 있어, 진짜. 그니까 옛날 오락실 게임 같아. 맞아, 진짜 얘들아. 오락실 게임 아니야. 이빨, 이치. 파란,ondo,소지말고. 빨간,ondo,소지마. 뭐야?! 아이씨. 파란,ondo,04팔간,ondo,있쏘지마. 아 베테랑 또 보고싶다 아 베테랑 또 보고싶다 존다 재밌어 황금 파란 파란 오리 쐈. 비수고ㅎㅎ 굴소 있습니다. 파랑 오리 쐈. 칼. 말παром. 도성아 근데 이거 하면 얼마 받냐고? 몰라 전 힘들게 번다고? 너보다 쉽게 벌어 태연아 걱정하지마 그 새끼는 뭐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어 너보다 쉽게 벌어 형 헬프 뜨는 건 쏘면 안 돼요 아 오케잇 헬프 쓰는 거 쏘면 안 된다니까? 야 이 ㅅㅂ 이거 존나 헷갈려 아 왜 안 쏴? 아 왜 안 쏴? 태연아 쏴야 돼 왜 안 쏴? 건첩인데 왜 이렇게 나대냐 뭐야 왜 이래? 태연이 왜 이렇게 나대 건빵 욕하고 있고 저 새끼 가져가주 뭐야 자 좋아 와와와와와와와와 스테이지 클리어 아 태격용이 형 어? 와 들려? 예 오 뭐야? 이상하네? 폭탄 쏘지마요 이거 파란색 새끼만 쏴요 파란색만 예 예 파란색 두더지 어 아이고 이거 한 명이 트로틱하면 다 죽어요 어? 한 명이 잘못하면 셋 다 죽어요 아 진짜? 네 어? 누구야? 나이스 총알 갈아 끼세요 스테이지 끝나면 스테이지 스타트 이건 뭐지? 모기네 뭐야 이거 날빠리로 있네 뭐야 뭐야 여름철에 모기 극혐이지 야 박빙이 가서 예? 야 안사져 총알이 없겠죠 맞아? 가서 E 눌러서 총알 그러네 진짜 소리 듣기만 해도 짜증난다 진짜 소리 듣기만 해도 짜증난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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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났어 이기 스테이지 클리어 스테이지 클리어 되면 가서 총알을 이거 바꾸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가서 총알을 네 그러면 다음 다음 때 총 풀로 하잖아요 청기백기니까 조용히 할게요 따로 빨리 쏘겟었는데 이거 어디야돼? 구주려고 스테이지 어어 뭐야 저는 저거 다른거 주겠는데요? 하나씩 나눠먹었네? 오 태균이 와 미키영천 와 잘해 미키영천 왜이렇게 잘해? 빨간 앵무새 파랑 앵무새 쏴 왜 이 총 쏘지말라고? 쏘지말라고? 뿌리 나오잖아요 참자 부서와 아니 이 총 쏘지말라고? 이 총 쏘지말라고? 들리잖아요 파랑 앵무새 쏴 파랑 앵무새 쏴 아 ㅅㅂ 총알없다 아니 님들 저 1라운드 안했는데 제가 1등이네요 나는 이게 적합해? 건물 창문 얘네 다 쏴 세크 없어요 죽여 얘네가 우리 공격해 빨리 죽여 야 이 새끼 총 쏘는데? 어 이 새끼들 공격해요 빨리 죽여 시바 간나 새끼들 나한테 이게 적합해? 총? 얘네 그냥 다 죽이면 돼요 나오는 새끼들 안 죽어요 짜신이 care 아여기 lee 아 Summ boys 아파 아파! 아파! 자시아 죽어얐으이!! 내래 이제 안날 새끼들 스테이지 클리어 스테이지 클리어 호불소 빨리 죽여! 이 새끼들 창문 뚫어! 으하하하! 도대! 도대 번인데? 왜 이렇게 돼? 와... 보너스 스테이지 이거 그냥 쩌나 쏘면 돼요. 돼지들 오거든요? 다스라! 다스라! 오케이! 이건 보너스 스테이지라. 네? 이 총리 제일 좋아. 뭐라고요? 이 총리 제일 좋냐고. 더 나이 스테이지면 우리 잡기? 스테이지 몇 가지 있어? 이거 계속 있던데요. 우리가 죽을땐까지. 스테이요 마이크가 잘 안들어요. 아 이게... 아아아아아악 안들져! 왜 왜 왜 왜 이렇게 하는거예? 형들 저거 죽이지 말고 이거 닭대가리 새끼들 죽여요. 우리 AHP감들. 다하네. 아아아악.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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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꺌다. 야 점 Gi Cflow를 어떻게 생각해? 너무 어려워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며! 스테이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점 Gi Cflow이 어떻게 하는거야? 와 존나 빨라 들어야지 박쥐야? 이거 어떻게 해? 얘네들 어떻게냐고? 패턴이 있어 패턴이 뺑뺑 돌잖아 예측샷 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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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뻐리 누구야 뭐 그런거야? 와 돼 아 형! 아 형 벽 쏘면 어떻게 해요? 아 뭐야 뭐야 아 태경이 형 때문에 죽은거지 아 진짜 못산다 못살아 진짜 음? 빗맞으면 피가 깎여요 야 누가 잘못한거야? 그냥 셋 따라 잘못한거죠 빗맞으면 피가 깎여 야 준비해 우리 오늘 이거 10시까지 내가 내기할거야? 10시까지 달려야돼 내기할거임? 뭐 내기야 그냥 했잖아 네 내가 거기에 있으면 밥값을 밥값을 밥 밥 내기하면 딱인데 아 이거 태경이 형 때문에 한낮에 기다려야될거 같은데 아 아 컴퓨터 좀 PC마리온에서 하나 사 야 아 뭐야 아 컴퓨터가 씨바 얼마나 구린거야 장민철 4명 하하하하 야 넌 그 너방 지금 있는 4명한테 밥 싸라 민철아 네? 지금 너방인데 들어온 4명한테 밥싸라구 진짜 너의 팬들이다 고맙다 친구들 아 이 형 뭐해 아 컴퓨터가 씨바 같이 못하겠네 게임 인정? 아니 뭐 몇 분 기다려야돼? 형 AK 쓸만하죠 형은 형 M4에 썼어 아 진짜야? M4가 더 좋나? 나 AK로 했는데 서든 해보신 분 있어요? 우리 시청자중에 총 뭐가 더 좋아? A키가 더 좋은거 아냐? M4보다? M4는 양민들이 쓰는거잖아 반동 없는거 M4는 양민들이 쓰는거잖아 AK가 고스트를 쓰는거고 와 근데 이거 로딩 개오지다 아 미쳤다 야 이 형 뭐야 나 AK 잘 쓰는 편 아니야? 미쳐진 샷발에 영웅을 찾아서 와 진짜 태균이 미쳤다 미쳤다 진짜 와 M4? M4로 한번 쏴봐야겠다 태균이 컴퓨터 개미쳤네 와 어딨어 M4? 야 렉 벌리는데 야 M4 그냥 난사하면 되네 야 형 야 난사하면 되네 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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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렉 벌린다고 M4 총이 안바껴 M4 왜 안바껴 왜 안바껴 M4 형 M4 M4 개상이네 난사하면 되네 M4 아 진짜 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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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지 클리어 앞서 나갑니다 장민철 선수 어 라면 먹고싶다 갑자기 야 참자 무서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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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에 스테이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딨다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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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오케이 아 마우스가 왜이래 아 마우스가 안 움직여 아 난 AK스테인거 같은데 아 잠깐만 왜이래 아 참풍거 참풍거 없어 너 시발 집주저구나 맛있는거 먹었네 우와 스테이지 종료 여러분들 저녁 뭐 먹었어요 나 원래 햄버거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안먹었거든 아 AK끼래 네 비번종 잠깐만 1,2,3,4 아냐 안내 안내 나와냐 존나 맛있었겠다 와 나는 AK스테일이야 아이씨 나는 AK스테일이야 빨간 오리 쏘지마 아이씨 태겸이 나갔는데 빨간 오리 쏘보 파랑 오리 야 태겸이 나갔나보여 어디갔어 파랑 오리 바로 하자 그냥 바로 해 세대 이따 그대 이따 공격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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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이따 형 나가줘야될거 같은데 왜 퇴근이 못들어와요 아아 진짜 빈패자 우리! 빈패의 끝이다 빈패의 끝! 야아아 아우 배티랑이나 또 들어왔다 아우 중나 재밌어 그냥 오케이 가자! 가자 뭐야 광지임용 가자 어... 어 이따 가자 태규미 왜 안 들어와 태규미 따로 간다는데? 아 진짜로? 네 야 이거 같이 할 사람 들어오세요 시청자분들 두 분 들어오세요 같이 할 사람 들어와요 두 명 시청자분들 이거 같이 할 사람 들어오세요 비번 1234입니다 1234 1234 다시 만들까요? 여기 고수 애들은 못 들어오는데 어 다시 들어와 다시 만들어 민철아 채널을 그러면 형 1전투 7 1전투 지역 서버 2 2 2에 4 방제 장민철 연보성 비번 1234 비번 1234 형 바로 같이 하기 누르세요 어 어 바로 안 눌러도 돼 어차피 시청자 없어서 들어올 놈만 들어와 와 리얼 팩트 반박불가 성준이 형 뭐하지? 한번 봐야겠다 성준이 형 스턴 하죠 아 준다 귀엽네 5시에 킴쿠도 껴놓고 아 성준이 형 야 성준이 형은 얼굴이 그대로인 것 같아 안 내든 것 같아 뭐야 형 튕겼어요 그렇지 아니야 민철아 그게 파우들의 장점이죠 아 파우들의 장점 네 와 너는 성준형이랑 팀생활 했지? 스타2 때 아니요 아 너 안 했어? 네 MBC는 안 했잖아 네 같은 팀인 적은 없어요 아 진짜? 네 와 진짜 만약에 MBC 시절에 이 새끼가 성준형한테 파우라고 했으면 이 새끼 팀 쫓겨났다 에이 그때는 안 했죠 와 진짜 우이졌다 아니 안 들어오는데? 야 좀 들어와 아이 이 새끼들아 같이 좀 하자 너 왜 쓸데없이 비범 걸어서 난리야 비범 걸지마 아무도 안 들어온다니까 나 50명 너 5명인데 누가 들어와 형 50명이야 야 들어와 형 47명 야 만들어 비범 없이 만들어 비범 없이요? 그냥 공방해요 그러면? 어 어 같이하게 눌러요 그래도 안 들어오는데? 어 들어오다 야 성준이 형 봐 채팅창 왜 이렇게 더러워 아이 개새끼들 진짜 거기 매니저 없잖아 갑시다 아 뭔가 좀 슬프다 아 습쓸하다 2년전만 빨려왔으면 좋았을텐데 형 중이 나 활 써야 돼 아이씨가 활 개쓰레기네 어? AK 뺏겼다 당연히 AK다 맛있었어? 뭐 먹었어? 참고 난 내일 먹는다 어? 스테이지 종료 구나면 덤비동가 이 새끼 정말 잘하네 아 숨겹살 먹어야겠다 아침에 뜨뜨뜨뜨뜨뜨뜰 킬 사라지만은 뭐야 병신아 같이 쏘는데 뺏겼다 너 흰 Меня가olve 진짜 난 빠르게 폰고도프를 하지 히하핫 으악 중간 격렬 1등급 총을 안 번주고요 아! 청기베끼다 청기베끼 청기베끼 아이씨 귀 없나요? 청기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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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game is it? What game is it? What game is it? What game is it?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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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n Hello, hi Oh shit, there's no one Who are you? Who are you? Who are you? You have a lot of people Yes, I'm a lot of people Oh, you're gonna pay for your food? Just, just... You should do it If you're a fanboy, what's up? I'm a fanboy I don't like this 뭐? 형 안 좋은 소식 하나 드릴게요 뭐? 아 백허명 떠난거? 아하 원래 아프리카를 하다보면 선택의 순간도 와 어쩔 수 없었어 선택의 순간도 아니지 내가 그랬을 때 너무 오래 해갖고 원래 좀 지루.. 지루.. 지니없어 해갖고 타이밍을 본거 같애 백허명이야? 백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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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떠났어요? 내가 한소리 좀 했거든 백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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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허허허허허허허허 팬가입 안하고 가셨네 아 너한테 팬가입 안했어? 네 오지다 너가 그렇게 이빨 틀었는데 팬가입 안했어? 팬가입 안했어 와 그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알죠? 저도 충신 한명 블랙 했거든요 왜왜왜 누구 누구 듀쿠비라고 저희 방 60시간 보냈어요 별풍 몇개 쐈는데? 별풍은 50개 쐈는데 근데 이새끼 시청 1등이었거든요 우리 방 이새끼랑 싸워가지고 내가 너 시발새끼 말 조심히 하고 가니까 애휴 게임만 한 새끼가 뭘 알겠냐 그냥 이래서 개시팍 쳐가지고 개새끼가 한 다음에 블랙 넣었어 바로 잘했어 그런 애들은 블랙 해야 돼 충신인 척하는 간신이야 근데 좀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블랙 넣고 나니까 뭔가 오래된 친구 하나를 떠나보냈는데 존중이 없네 일단 그냥 걔는 할거 없는 MC인데 너 방송 모든거야 왜냐면 너 방송보면 지가 약간 대장인거처럼 할 수 있거든 뭔지 알지 얘들아 완장질? 말에 존중이 없네 민철이네들 야 존중이 있어야지 아 근데 존나 웃긴게 싸우는게 뭔지 알아요? 내가 남자가 여자보다 좀 뛰어나다 그랬어요 뭘 하든 세계최고는 다 남자라고 그렇게 새끼가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팩트를 제시해봐 그러니깐 나보고 제시를 하래요 게임 1등 운동 1등 요리 1등 정치 1등 다 남자하는데 뭔 소리냐고 맞는 말했네 여자 아니야? 팩트 제시하라고 하더니 아니요 남자새끼에요 하긴 너만 본데 여자할리는 없죠 에휴 게임만 한 새끼가 뭘 하겠냐 이래서 바로 다 됐어 개념이 없는 새끼네 다 됐어 개념이 없는 새끼네 아 맞지? 남자가 여자보다 그건 있지 다 하면 1등이지 여자는 가정 1등이잖아 가정을 돌봐야지 그치 여러분들 여자는 남자 꼬시는거 1등이지 아하하하하하 네 네 나가요? 태경이형이 나오라는데요 가자 가정방은 안돼 에? 얘네들이 렉걸려가지고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농악이다 잠깐 1,2,3,4로 만들게요 ㅈㄴ 웃기네 렉걸려서 나간대 우리니까 태경이형이랑 게임해주지 형 비번 1,2,3,4요 한번 들어오세요 하실분 우리 시란님같은 사람이 진짜 충신이지 왜왜왜 bj시란 알죠 어? 들어본거 같은데? 홍구방 10충신 아 진짜? 지금 우리방에도 자주 와주는데 둘다 켜놓는거 같은데 진짜 충신이지 이분이 진짜 조용히 맨날 봐주는거 옥수수 별은 한개도 안써요 옥수수 살찌냐 하나만 줘봐 가연아 가연아 일로와봐 가연아 엄마 막 두개 먹었어 가연아 가연이가 누구야? 우리 조카 가연아 안녕 가연이가 누구에요? 우리 조카 아 누나 딸? 누나 결혼했어요? 야 옥수수 별로 맛없다 이 반킷츠 빡돌때 됐는데 지금 렉이 왜이렇게 조심해 야 뭐야 컴퓨터요 아니 아직도 로딩중이잖아 유사한 컴퓨터야? 이거 기다리다가 5분 가겠는데 그니까 하아 유철아 요즘 어떻게 지내? 저요? 저 다른 방 가서 놀잖아요 요새 누구 방? 뭐 형방도 가고 홍보방도 가고 태경이 형방도 가고 성준이 형방도 가고 합동방송을 많이 해 유철아 저 성원 저 성원 할라구요 여자 롤비젯이 그런 애들이랑 카톡방송에 걔네가 하여진진 모르겠지만 저 서유리와 함께하는 출발 무한사냥 뭐야 게임이 시작되는데 내꺼 핵심 들어갔다 핵심 태경이 형 형 성대모사 해볼까요? 누구다? 태경이 형 성대모사 응 됐다 참떡아 아 우리는 태경이가 뺏겨!!! 뭐 회식하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냐? 아니야? 태경이 형 끝나고 맛있는 거 사주십니까? 물어봐봐 어? 끝나고 맛있는 거 사주냐 했는데요, 보성이 형이? 보성이 형 여기 없잖아 보성이 형 집이긴 한데 아니 이거 마우터가 안 움직여 왜 이래? 마우터가 안 움직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싸인들 도착 또 주면ido 바로인 comida 바로옴 왜 나 shouted emotion 하 jaki 타윙이 형 retail 무ajo 또 주면 또 주면 하는 거 혹시 ique 시작 오 이거구나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안돼 태균이 형 뭐하세요? 아니 이거 마우스가 안 움직여 아아 아아 왜이래? 네? 총 바꿔서 쏟으면 아니 마우스가 왜 걸져 마우스가 안 움직인다고요? 아 진짜? 아 밤부터 왜 저래 태균이 형 거 아 하나도 미치겠네 진짜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안 움직여 리방할까요? 또 리방해야 돼? 아씨 마우스가 안 움직인대요 마우스가 안 움직인대요 이거 원래 이래? 나 어떻게 죽어라? 열심히 죽은거 오리 빨간 오리 이거 죽고 어디에 걸어가라? 뭐야 움직이잖아 아니 어떻게 죽냐고잖아 죽어야 된다고요? 어 이거 죽는 거 없어요 죽는 거 없어 이거? 네 태경이 형 컴퓨터 교체해서 온다는데 진짜 와 진짜 와 방종했어 자기도 답답하겠지 저 컴퓨터로 하기 내가 한 번 만져봤거든? 진짜 개구리더라 태경이 형 컴퓨터 형이 방송 무슨 방에서 있었죠? 나 양훈이 형 봐 그 찬디 형 역방이죠 어 태경이 형! 갔나 벌써? 야 야 야 홍도에 있는 여비자 애들 아플리카 많이 하더라 네? 홍도에 있는 여비자 애들 아플리카 많이 하던데 요즘에 누가 제일 이뻐 스테이지 종료 여기 한 명밖에 안 와요 요새 미남 버스 뭐야 다 집에서 해? 네 아 진짜로? 그거 롱쥬팀이 안 하잖아 이제 스테이송 시집하겠습니다 아 지금 그거 개가 끝났어? 한 명밖에 안 와 요즘에? 네 개 아프리카 방탄소년단 어 태경이 형이 아니 이거 폭탄 쏘지 마세요 어 태경이 형이 입술 좀 많이 해줬죠 어 어 롤루 잘해? 얼굴 좀 이뻐? 그 미드가 좀 괜찮아요 아니 미드가 중요한게 아니라 얼굴이 좀 이쁘냐고 형은 몸매 좋아하잖아요 어 딱 형이 좋아하는 몸매 스타일 서구적인 몸매 어 진짜? 어 어머어머어머 얼굴이 좀 별론데? 얼굴도 이뻐요? 이 정도면 아 진짜? 몇 살인데? 21살 어머어머어머어머 야 그리고 애가 뭐 사교성도 좋고 오 괜찮아요 아 여기로 한번 가야겠네 홈드에 바로 오빠 하던데?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나도 편하게 말랐지 어머어머어머 근데 지금 태경이 형이 노리고 있어 아 어머어머 진짜? 네 택신이 노리고 있어 지금 뭐 어떻게 뭐 애들 경쟁해야지 뭐 애들아 왜? 골키퍼 있다고 골 안들어가냐 며시 염시인데 아 염메시인데 씨발 아 뭐야 특시한 세워도 넣지 야 왜이렇게 반대가 되는거야 뭐가요 아 근데 반키츠 얘 뭐해? 스테이지 스타트 반키츠 형네방해 아니에요? 아니 처음 본데? 아 이빨에 씨발 문안이 같은거야 아 그 여자 이름이 문안이야? 네 미난이 형 형 내일 오세요 네? 끝나고 맥퀸한다라는거 미난이 있냐 내일 가면? 있을걸요 맨날 오는데 오늘 뭐 몸이 안좋아서 안온다 그러던데 미난이 출근하면 가야겠다 아하하하 미난이 먹을거 좋아하던데 어이 씨발 미난이 미난이 먹을만한 미난이 먹을만한 미난이 먹을만한 야 이 개새끼야 아 형 움랑막이 좀 아 죄송합니다 아 사람새끼처럼 좀 하세요 우리 팀들 쏘리 두개 합쳐도 내 정수가 안돼 알 수 없음 형이 과자 과자 사들고 갈게 그 씨발 허니인 집에 사면 사들고 가야겠다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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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무새 쏘지말고 파랑 앵무새 쏴 무지점 빨간 앵무새 쏘지말고 파랑 앵무새 쏘지 쏘지말래 쏘지말래 오케이 오케이 인철아 너도 연애해야지 이 자식아 저는 여자랑 관심 없어? 네? 여자랑 관심 없어 진짜? 네 헤이야 씨발? 그거 아니잖아 나 별로 섹스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네 와 이 새끼 뭐지? 거의 뭐 해탈했네 민철이 사마총들 아하 야 방키즈 개새끼 왜이렇게 못해 굳이 그렇게 노력 들여가면서까지 자고 싶지 않아요? 자기 인정 신난적으로 해야하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 개 돈 써가면서 그리고 또 이제 와꾸가 좀 딸리는 새끼들에게는 오빠를 오지게 해야되기 때문에 형도야 네 이제 뭐 진짜 하고싶다 그게 아닌 진짜 그거를 하고싶네 그제 어 보성형이나 태경형처럼 이제 좀 와꾸가 괜찮으면은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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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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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개새끼들 뭐야 북한군이다 북한군 이 까나새끼 반동군 새끼들 내가 저 자리 끌고와서 너놈들 머리통을 잡고셔 죽였어 네 개새끼 뭐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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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서 반키츠 존나 못해 반키츠 존나 못해 솔직히 반키츠 태경형급이다 인정? 아니 나와봐 좀 원키츠가 이상해 연보아 아이들이야 클랩명이 아 그러네 아 내팬인가보네 야 그래도 지금 너 몇명 봐 나 지금 그래도 70명 보는데 야 너 한 10명 보지 6명 6명 우리의 시청자들이야 뭐야 뭐야 존나 세 와 존나 세 와 와 우리 죽는다고 아 죽었어 시발 아 개새끼야 굿버스 존나 세 아 아 죽었어 야 뭐야 왜 이렇게 세 스테이지 클리어 어 어 형 저 갑자기 시청자 늦는데요 뭐지 갑자기 시청자 늦는데 파워들 잡아라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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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테이지 종료 아 동족 상장하는 기분이 이런 기분인가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스테이지 스타트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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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마라 아니 민철이네 어떤 느낌이냐면 팔 쪘는데 정말 근육돼지 느낌이야 그 미국 백인 근육돼지 알죠 진짜 민철이랑 몽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다 민철아 넌 저 허벅지 또라이급이죠 하하하 이 새끼는 허벅지부심은 시 utilis 거의 보다니뿐이야 뽀동님 안녕하세요 언젠가는 해틀날이 오겠죠 뽀동이한테 그렇게 인사할 필요 없어 으발이야 그냥 그래도 팬 가입 해주셨는데? 아 인정 인정 30개로 했잖아 그거 씨X 뽀동이 피자 얻어먹으려고 한거 아냐 아 맞네? 개.. 아 잠깐 죄송합니다 욕할뻔했네 그래도 하나하나 소중히 여겨라 그래 팬클럽 해준게 어디야 이거 잘 써야되요 형 다 하나하나 재산이다 아 맞아 맞아 잘 써야된다 이거 막 쏘면 안돼 아 방코츠 개새끼야 아 2판이 존나 어려운거 같애 아 2판이 존나 어려운거 같애 아 존나 어려워 아 두발 맞췄는데 아직도 아아아아 아이씨 마이포인트 야구야 야야야 야 방킨치 개새끼야 아 이새끼들 다시 한번 뿡 존나 부처 표정으로 계속 게임만 하는 것 같은데 맞지 얘들아 아니 그 형 대화 안 한다니까 시청자랑 아 진짜 별풍만 이거? 어 별풍 리액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 와 와 연보선님 100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원래 성준이 형이 얘들아 존나 게임만 하는 스타일이야 대화 이야기 없이 진짜 너 요즘 100개 리액션 뭐냐? 저요? 저는 존나 혜자죠 형 한번 쏴 보실래요? 아 개새끼야 300개 쐈잖아 에? 그걸로 해봐 해봐 아 뭐야 일단 나는 진짜 내가 형이 아프리카 때 센세이션이었던 거 알지 리액션으로 일단 형 그러면 제방 와보세요 제방 와보세요 아니 형 제방 와보세요 야 민철이 방 누가 100개 쌓아 모바일로 들어간다 진짜 싸우니까 꽃궁갑으로 역사 썼지 안 쏴도 방송으로 보여주면 해볼게요 형 방송으로 보여주면 들어왔어요? 어 모바일로 들어가봤는데 근데 방송에 안 나오잖아 그러면 아 PC로 들어가 보라고? 네 그 형 방송에 나오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형 방송에 나오게 해봐 자 100개 쐈다 치고 한번 해줄게 제가 어 네? 잠깐만요 하고 있나? 아니요 지금 잠깐 아 컴퓨터 좀 바꿔요 야 민철아 가자 어디 말해줘 네 제가 갈게요 형광으로 어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성준이형 역방? 끝에서 두번째 끝에서 두번째? 오케이 자 형 도방했어요? 어 도방하고 있어 네 지금 할게요 100개 리액션 아 하늘은 오바필라 아 치 도래 좋아 유기해! 100개 힘드네 2,4,6 야 미천아 예? 시청자 남아가니까 여섯명머데 밥 한번 진짜 초대를 했어 지금 9명보는데 어? 시청자들 초대하고 콩댄스 식사 한번 대접해 야 리액션 개갑이네 민철이 형 들어와요 비본 1134 태경이 형만 갔다올게요 태경이 형 각자에게 물어요 1134 태경이 형 네? 무슨 닉네임이야? 아 야 얘들아 로딩 걸린다 5분 걸린다 아니야 컴 바꿨어 어? 진짜? 야 마동석 아니야 씨발? 마동석이네 야 왜이렇게 빨려 야 왜이렇게 빨려 나오거든? 마동석 개웃기잖아 이거 어떻게 안될지? 아 씨발 샷건 쳤더니 손가락 아프네 아 씨발 샷건 쳤더니 손가락 아프네 이거 어떻게 깨지? 2 눌러요 2 서든 닉네임이요? 마오카이데스 영어로 여기 1등 지금 1등 닉네임 오케이 엎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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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용이 형 게임소리 들리는데 게임소리 들리는다고? 어? 어 너 이거 끊어 너 게임소리 시작하겠습니다 마.. 마동석 씨발 죽어어 엎어여 아 맞다 서든을 안보여줬구나 아 씨발 왜? 아 나 그 캠 틀어놓고 씨발 게임하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서든을 안보여줬을 게임하고 있었네 서든을 안보여줬을 게임하고 있었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합니다 씨발 못하는 게임이 없습니다 저는 스타1도 잘해 스타2도 잘해 롤도 잘해 하스스톤도 잘해 서든어택도 잘해 개오지저 이 새끼 이거 하러 들어온거 같애 동석이 저거 욕하려고 들어온거 같은데 캐릭터로 야 너 내 게임 소리를 안 들리지? 노래 소리를 안 들리지? 네 노래 소리 안 들려? 형은 말소리만 들리요 아 진짜? 야 얘들아 노래나 들으면서 하자 아 이거 인정? 노래 들으는 맛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아 스카이퍼가 진짜 좋네 그 때 제가 설정 도와줬잖아요 아 태경이 형 또 나갔어 말하여 말치수 없어요 빨간 오리 똥 말고 파랑 오리 똥 파랑 오리랑 빨간 오리 똥 아 총알이 없네 빨간 오리 똥 말고 파랑 오리 똥 태경이 형 뭐하지? 또 나갔는데 쫌요 모르잖아요 아 씨 나갔지 마 아 노래 진짜 좋다 얘들아 야 어떻게 빅뱅더에는 다 죽냐? 아 오지게 섭시다 아 아 스테이지 클리어 어 러시아리니아 어서오세요 민젤아 나와줘 소세약속엔 조성희 형 나와달라는데요? 아 진짜! 나왔어 형님 안녕하세요 나가자 셋 하자 진짜 민폐다 인정? 어 인정 하지 말아요 아직은 너무 잖아요 무슨 이거 오늘 생긴 거래요 개꿀잼 오늘 형 저 정종혁이랑 밥 먹었거든요 정종혁이랑 밥 먹고 나와서 커피숍 가는데 커피숍 이름이 두다트던데 두다크? 두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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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윤이 형이 하는거야? 그런거 같은데 1차원적인 드립 죄송합니다 두다크 아 시바 캥거루 내가 다 때렸는데 스테이지를 종료합니다 스테이지를 종료합니다 스테이지를 종료합니다 스테이지를 빨간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쏘고 빨간 파란 오리 쏘고 빨간 오지 파란 오리랑 빨간 오리 쏴 파란 오리 쏘지말고 빨간 오리 쏘지 아 ㅅㅂ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오리 또지말고 파란 오리 쏘지 빨간 오리 파란 쏘지말고 파란 오리 쏘지마 아이씨 좀 쏘라고 해라 이 새끼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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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잘 좀 하십시오 야 45명은 또 처음이네 와 아이씨 아이씨 45명이 형 얼마나 많은건데요 하하 나 몇명 뭔데 하하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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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나 7명 마강강 7 오 오 오 뭐야 아 4 6 5 10 10 5 5 ... 5 9 10 10 を 1 5 5 δή 진철아 리액션 봤어 할게요 어 러시아리님 선즈 어택하는데 mountain of fog 와 처음에 100개 터졌어 와 감동쌈이 그래도 감사하구요 가볍네 감사합니다 러시아리님 스테이지 시작 두다지 두다지 이거 앞에 안가리면 안돼요? 안녕하자 정중이 형 퇴근했냐? 정중이 형 퇴근했냐? 정중이 형 퇴근했어? 정중이 형 퇴근했냐? males 정중이 형 퇴근했냐? 정중이 형 퇴근했냐? 모기인가? 저 멀리 있는 걸 뜹니다 연보성은 보셨죠? 와 오졌다아 이번 판에 역전당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빨간 앵무새 쏘지 말고 파란 앵무새 쏴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빨간 앵무새 쏘지 말고 빨간 앵무새 쏴 빨간 앵무새 쏘고 파란 앵무새 쏴 빨간 앵무새 쏴 우리 1도 안에 있는 양념이 우리 파일유언니 11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 11개도 감사합니다 해 molta weird 오오 깜짝아 빨간 앵무새 쏴 빨간 앵무새 쏴 이 빨간 앵무새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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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당황 아 킬 딸 오지게 당했네 야 내일도 이거냐 우리? 네 어? 내일도 이거냐? 아 눈놈놈하자 재밌었다 아 눈놈놈이 제일잼잼잼잼 스테이지 클리어 스테이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거 반동둔 놈의 새끼들 잡는거다 스테이지 클리어 1, 2, 3, 4, 4, 5, 5, 6, 7, 8, 9, 9, 10 아 이거 먼저 쏘면 킬다 당해 스테이지 종료 우리 자랑하지 말아요 빛해봐요 아재들 죽고 있어 스테이지 종료 왜 안 쏴 뭐야 뭐야 왜 안 쏴 아 죽겠다 아 왜 안 쏴 아이씨 아이씨 노래 틀다가 잠깐 못봤네 아아 서있어 미치도록 널 사랑한 남편이 그래서 서유리와 함께하는 출발 무한사냥 저격총으로 한번 해야겠다 저격총은 더 재밌을 것 같아 아이씨 네이 캐 뭐지 아이씨 아이씨 personas 수나하고 개추진다 어려운데 수나 아 이렇게 쓰는가보나 수나야 동시에 잠시 후 서랍 스테이지 스타트 오! 힘내요 세형마의 사이프 코트에 불을 줄게요 승리 환경 승리 환경 승리 환경 승리 간지다 스나 서든영 10시까지여 사람이 많으니까 스나 쏠 타이밍이 있네 중 땡기면은 이미 죽어 스테이지 클리어 스테이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빨간 오리 파란 오리랑 빨간 오리 짜 빨간 오리랑 파란 오리 짜 아우 파란 오리 쏘지 말고 빨간 오리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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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아 참기는 이제 홍수 스튜디오에 아예 안와? 가끔 오는 것 같던데 아 진짜? 방송하려면 잘 안오죠 아 진짜? 야이씨 어렵다 어려워 어렵다 어려워 야 동석아 좀 잘해봐라 TRT 개쓰레기인데 와 동석이 꽤 무서워 아 저 지금 쇼 너로 이거로 이거로 이쁘다 이거로 이거로 아 런나 야 화이트벨트 이제 전역해? 남 군대생활 진짜 빠르네 건빵군대생활 왜이렇게 빨라 원초군대 생겨야되나? 스테이지 클리어 오늘은 가지마아 오늘은 가지마아 내일도 가지마아 파란 앵무새 쏘지 말고 빨간 앵무새 쏘지마 오늘은 가지마 내일도 가지마 앵무새 쏘지 말고 파란 앵무새 쏘지마 아 ㅅㅂ 빨간 앵무새 쏘고 오 내 빨간 앵무새 쏘고 빨간 앵무새 파란 앵무새 쐈지 말고 빨간 앵무새 envo 알se 흥 흐 오늘의 욕하지만 제발 떠나지마 앵무새와 빨간 앵무새 쩝 둠다다다다 둠 둠다다다다 둠 이 판은 깨자 이 판 진짜 우리 깨자 한번 근데 나방에서 못 깰거 같은데 만도군놈의 세기 나 총알마주 같애 나한테만 쏴 나 총알마주 같애 말단된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벌써 2년만에 읽어줘 난 너 이 글 읽어준거 아닐 니 힘이 읽어줘네 둠다다 둠다다다 팜노래 사랑을 하며 콧벌 쏘온다 온다 콧벌 쏘온다 온다 콧벌 쏘온다 태마리 밖에 안나오네 어우 잡자 공동성가 배로당이 오셔드 야 배로당이 오셔드야 여기서 조심해야되는데 사드 미치만 할거에요 맞아요 10라이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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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서든어택에 오늘 추가된 무한선양이라는 이벤트 맵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샷발을 기를 수 있고요 재밌어요 친구들과 경쟁하면 아주 좋을거같은 모드입니다 다음판이 되게 어렵거든요 나방 박쥐박쥐 성춘형도 방송해 얘들아? 많이해요 성춘형도 그건 모르겠어 물에서 하譜 와 나 ㅈㄴ 잘하네 ㅅㅂ 행세의 족제빈님 안녕하세요 액션스릴러님 안녕하세요 빨간 돼지랑 파랑 캥거랑 어 그래 어서와라 야 액션스릴러님이 한계에에에에에에에! 여러분 생각에 감사합니다 아 이 친구 거의 전성기 기석이 보는거 같네 액션스릴러님 한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우리 러시아는 미연하게!!! 와 미연하게 감사합니다 미적 대해자? 액션 세월이! 두개! 다해질라! x3 윙 46개 야이기 다 55개 안 충격 whooshing enfin 로시아 내 59개 started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난 아닌데 항상 힘내겠습니다 와 으르렁 우승이 형 최소 100개다 이거 최소 100개다 이거 최소 100개다 이거 최소 100개다 액션 위리 형님 600개 감사합니다 600개 아 야 윤크아 진짜 600개 터졌어? 진짜 600개 터렸어? 조성이 형 또 죽냐? 미칠대X 나 진짜 600개 터졌으면 좋겠다 조성이 형 또 죽냐? 이거 졌다 이거 빨리 깨야돼 그니까 영혼을 담아 쏘고 미키엄쳐 하면 빡조미잖아 진짜 쏘겠다 미키엄쳐 쏴야돼 어 뭐야 아 나 때문이야? 민환이요? 귀엽죠 민환이가 누구야? 민환이 보스 아 그 옆 BJ? 네 형수님이라 불러 왜 형수님이에요 네? 여우 춘사명이 어서오세요 누구 누구 형수님인데 그게 중요하지 노릴 사람 존나 많아? 형이랑 태경이 형 김태경도? 태경이 형 노리지 와 이건 뭐 거의 메시 호날두 대결인데? 와 네? 몇 개야? 와 700개 와 러짜리님 700개 쌌어 와 진짜 감사합니다 시청자 46명에서 700개만 만나보는 것도 처음이네 와 와 씨 왜왜왜왜왜 에? 저 서유리와 함께하는 출발 무한사냥 야 열심히 해 그럼 언젠가 해틀라 온다 보성이 형 보성이 형이랑 하고 있어요 괜찮아 형들 뭘 미안해 그럴 수도 있지 아 좀 꺼져 보세요 님들 아 좀 꺼져 보세요 님들 샷 꺼내야 돼 아 이거 씹쓰레기네 안써 잠깐? 그래 자 일단 채팅 좀 쳐라 채팅 좀 안 올라가니까 외롭다 보성이 형 우리방 시청자 한 명이 아가리 좀 해달래요 너 나보고? 네 형방이지? 네 귀엽다 귀여워 서유리 과연 어? 아 아까 형방에서 강태당했대요 아 닉네임 뭔데? 도차홍 어? 도차홍 어? 도차홍 이런 것 같은데? 어? 도차홍 다들 뭘 티비 중이에요? 하하하하 빨간 오리 쏠 말고 파란 오리 쏠 내가 쏘니깐 다 따라서 쓰네 아 휴대폰에 벨로라님 베테랑 보셨어요? 베테랑 꼭 보세요 진짜 너무 꿀잼입니다 보성이 형 누구랑 보았어요? 어 친구들이랑 남자애들이랑 누가 믿어? 누가 믿어? 네 태경이 형도 있어요 진짜 재미있어요 유아인 연기가 와 진짜 기억에 남아 거의 암살 수양대군급이한테 태경이 형한테 태경이 형이랑 보러갈까? 보러가? 근처에 영화관 있어? 보러가? 이거 끝나면 보러가 영화관 많지 유아인 연기 진짜 잘하더라구요 저도 연기 잘하잖아요 무슨 연기 그냥 아무 연기 연기 한번 해봐 보여줘봐 어떤 연기 할까요? 너가 자신있는거 미소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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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즈가 필요한 적은데 파워즈의 레벨이 있지 유혜진 성대모스 해볼까요? 아 그 대사가 갑자기 기억 안 나네? 뭔데 붙인 형아 탔자 제가 이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죠? 네? 어디 아프냐? 아 형 5인용 알죠? 5인용 알아요? 어 5인용 성대모사 어이 김정월 이병 깁자 전지협 뺑자님 때리지 마세요 전지협 뺑자님 어이 핑크 깁자 마시는 거 다 오게 이 시벌 놈이 어이 김정월 가서 마시는구나 이병 깁자 이병 깁자 알겠습니다 야 미쳐라 너 무슨 형이야? 너 B형 아냐? 5형인데 아 5형이구나 똑같은데? 김창호 이병 깁자 아 전지협 뺑자님 때리지 마세요 아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아 그만해 개 이 새끼야 알았습니까 아 이 시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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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연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민철아 내가 해볼게 너 암살받냐? 아냐 어떻게 저를 의심할 수 있습니까 와 진짜 소울이 없다 거의 뭐 염정제 염석진 맞죠 아무튼 안 봤어요 여러분들 파란 앵무새 쏴 빨간 앵무새 쏘고 파란 앵무새 파란 앵무새 쏘지말고 빨간 앵무새 쏘지마 아 저 최근에 힘 한번 다 봤어요 임파서블도 지금 협력 기대 중 병원이 형 연기가 그렇게 오질 않은데 형 터미네이터 봤어요 어?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안 봤어 터미네이터에 병원이 형 나오잖아 군나 잠깐 나온다며 아니 꽤 길게 나오던데 병원이 형은 한국 영화가 진리지 근데 대사가 없어 앵무새 쏘지말고 파란 앵무새 쏘아 어 맞아 임파서라 앵무새 쏘지말고 파란 앵무새 쏘지마 앵무새 쏘지말고 빨간 앵무새 쏘지말고 아 왜 히엄 절초 아냐 그거? 네 똑같죠 스테이지 종료 예! 쏘! 윌라울드 쏘! 오오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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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테랑 개쩔잼이라니까 제일 재밌어 아 길막 좀 하지마봐 아 액션 스릴러 가지마 액션 스릴러 가지마 뭐야 액션 스릴러 갔네 시빨새끼 가지말라니까 야호!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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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너를 위해 너는 없기에 내가 필요한데 가지마 가지마 시상아 겪었다고요? 스테이지 클리어 너무하시네 염천이 형 어 형 지금 대충하자 스테이지 시작 대충하자 아니? 아니 뭐시죠 대충하는 거 같은데 아니야 실력이라고요? 어 세규미한테 지는거임? 어 어리 정의구현이 어서와라 어 스빌가 갈거왔네 아 아 죽어라 아 아 스테이지 스테이지를 종료합니다 스테이지를 종료합니다 스테이지 시작 이 스테이지 아, 토하리 온몸 우리 편 뭐해, 끝날 수도 있어 와, 죽을뻔 했네 다행이다 스테이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달빛 속에 선비 왔어 달빛 속에 선비님 안녕하세요 스테이지를 시작 파란 돼지랑 빨간 캥거루 퀵빛 주면 안울거잖아요 다행히 선비님 그럴까봐 제가 안준거에요 일부러 태교미 형 잘하는데 잘해 선비답게 기다려주세요 캥거루 쏘보 빨간 진짜에요? 스테이지만 맨날 올거에요? 확실해? 스테이지 클리어 야, 깨자 이거 몇분도 안남았는데 깨자 알겠습니다 고려해볼게요 여기서 죽었잖아 형이 또 죽었으면 또, 겁나 잘하잖아 형이 또 죽었으면 또, 겁나 잘하잖아 스테이지 종료 개빠른거에요 스테이지 종료 오케이 보스 네, 숙제 방송입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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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몸을 여 어 어 좋아 와,와,와,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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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잖아 좋아 부러보 얘 5시 귀에 거 와,씨 어지메 야 오늘 주먹이 온다 누구 아니야? 누구네 누구냐? 아빠 맹림 어서오세요 박보 어서오고 14분 남았네 야 오늘 주먹이 온다 누구네 누구야? 채교미 형 뭐하세요? 뭐하세요? 어 캡틴 아다리카 자자 레츠고 가자 라스트다 얘들아 유주엠이 거두자 미쳐든 샷발의 영웅을 찾아서 오케이 레츠고 이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이런데데데데데데데데 오 이총 쫓아라 쫓아라 야 CM뭐야 이 총 파괴력 개쫘는데? 뭐야 잡기 전에 죽어 어 괜찮네 총 스테이지 종료 바람처럼 사라지는 나 이런거 너무 좋아 얘들아 내가 딱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이거 진짜 알지 얘들아 내가 진짜 딱 좋아하는 몸매다 피부 스타일이네요 조금이들어 잘할수있다 히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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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붙수있네 이 총 존나 파괴력있다 개묵직하다 이거 뭔가 존나 묵직하다 히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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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음도 개쥐려 히힝 야 진짜 이런 총 실제 총에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아픈게 아니라 바로 히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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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말라니까 아 나 진짜 히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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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오리랑 파란 오리 쪄 쏘 장빨리 기훈이 서울이래요? 흥? 빨간 오리 쪄지말고 파랑 오리 쪄지마 아이고 미안하다 흥? 빨간 오리 쪄고 파랑 히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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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 에은 아 간지야 와 진짜 내 이상형이다 fine 와 뭐야 와 진짜 내 이상형이 뭐야? 뭐 내 캐릭터? 응 심채원님 이겼네 내가 스타투 가르치는 분 있잖아 형 응 지금 경기중인데 이겼어 아 그 여성분? 네 그분은 자주 와? 맨날 와요 그분이랑 롤비제이 분 맨날 오는거야? 네 어 진짜? 쉐원님은 안올때도 있고 스케줄이 있으면 연예인이야? 영화배우는 진짜 영화배우야? 응 신인배우 성격 어때 착해? 착해요 같이 뭐 술 먹자고 한번 해봐 먹었어요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언제 왜 나 빼고 먹었어 아니 형을 왜 끼고 먹어요 아니 왜 나 빼고 먹었냐고 아니 뭐 있어야 먹지 같이 누구나 뭐 누구누구 야 와 형이 상상하는 그런거 아니야 그냥 스승과 제자 관계 둘이 먹었어? 응 뭐 밥 먹으면 다 돼 이겼다 지지 스테이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이네 이승이네 박스에 있는데 개빡쳐보이는데 핵살이 들어야겠다 핵살이 들어야겠다 들어가는게 너무너무 로트에 적어가면서 준비를 하는 선수다 보니까 타이밍이 딱딱마저 떨어집니다 그에 박스웨이 박스웨이 선수도 준비하는 선수가 누군가가 드는데 약간 빈트가 좀 크죠 네 그렇죠 그리고 체살이 형 어서오세요 아... 땀땀... 스크린스에 경험하는 것 같은데... 네...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진짜 10선비시네... 스크린스... 시작! 두 선수, 조금은 이 정차, 맥주했던 것처럼 정차론이 조금 없었던 심채원 선수였는데 그래도 정말 잘 극복을 하고 너무나도 맑게 흥미를 따냈습니다. 자, 그러면 선수들의 경기 결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함께해 보시죠. A조부터 D조부터 하자면 박수라 선수가 이겼는데 이가의 기간이 있다가 아쉬워 보이는 건 좀 불구하고 멤버 선수들이 오늘 나왔던 선수들은 전원 탈락. 박수라 선수 빼고죠. 아, 네. 박수라 선수. 어, 박수라 선수. 깜짝 놀랐어요. 박수라 선수는 본인의 기량, 레드업 게임을 100 게임 넘게 하는 연습량을 보여주면서 경기 실력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가의 선수나 성세림 선수들이 승리를 거둬던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 선수들이 법을 조심해? 아는 지평... 지...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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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난사해! 파란 앵무새 쏘지 말고 빨간 앵무새 쏘지마!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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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 염빠기드!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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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철아! 예? 끝나고 또 방송하냐? 고민중이에요. 맛있는거 먹으러 가. 아무래도... 심채원님이 맛있는거 사줄거 같은데? 2승에서. 심채원님이 누구야? 심채원. 아... 끝나고 와? 거기로? 몰라나? 퇴외장이 어딘데? 옆에야! 가디단. 아... 가산디지털 단지야? 거기! 헝그리엘! 아... 거기서 대회해? 음... 맛있는거 사주겠네... 앵무새 열심히 해? 깜찍! 조심해요. 앵무새! 탈한이야! 왜요? 탈한이면 내가 이거 잘생겼어. 아... 형이 가르키면 지지. 어허? 야... 야아... 이 자식아... 솔직히 보석 형 수초에서는 태물이지... 어허? 어머어머.. 이 자식... 이 자식! 하하 형 내일 올거에요 몰라 왜 치킨 말은 뜯고 싶은데 아 방송 안할게 내일 말고 조만간 가야지 아니 태경이형 토요일부터 안오니까 왜 연습한대 아 진짜로? 네 언제 대회한대? 수요일? 수요일까지 연습한대 아니면 형 수요일날 올래요? 왜 나 갈건데 경기장 형 경기 안갈건데 갈게 한번 그냥 같이 먹으면 되지 그럼 그러면 태경이형 이기면 그걸로 가든가 아니면 형이 여기로 오든가 태경이형 이기면 지면은 그냥 딸치고 자고 오 공단을 잡아라 시점당원이 우는 사람이 진린데 나 약간 지금 무화지경으로 쏘는데 나는 무화지경으로 쏘고 있어요 총을 아 이러면서 쏘든 잘해지는구나 생각없이 존나 잘 쏘면 그래 샷빨이 보이면 쏘는거야 아 박세정님 보고싶다 박세정님 뭐하면서 하는거야 말 안누웠어요? 요새 에이치 제형 뭐해 이런 모양인 같잖아 여자친구야 요새 승리자네 인정 보성이 형이 형도 여자친구랑 해외여행 한번 가야죠 나중에 생기면 가고싶지 나 하와이 가고싶지 유럽여행이다 유럽여행도 좋겠다 니가가라 하와이 니가가라 하와이 10시인데? 맞겜하자 맞겜이니까 여기서 탈주했으면 임성감 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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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이거 끝나면 저 리방할게요 다 시킬거에요 다 시킬거에요 거주가세요 니가나요 저도 이거 끝나면 다 시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민철아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리방할게요 리방. 리방할게요.